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북미여행단 아홉 번째인데요. 프레지턴에서 다음 날, 두 번째 날 한 건데 두 번째 한 건 제일 먼저 한 게 비즈니스죠. 프레지턴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집사람이 아직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뉴펀드랜드는 일단 잡 구할 때까지는 여기 있을 예정이지만 레귤러 잡을 구하면 어디로 갈지 그건 취업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그대로 프레지턴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학생이고요. 두 군데 주소를 둘 수 있어요. 택스 리턴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공부하는 곳이나 아니면 주소지 두 군데 중에 하나 갈 수 있는데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론토로 취업을 해서 나가는 바람에 집사람 혼자 아파트를 다 쓰기는 중으로 해서 룸렌트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부로 옮겼고 그리고 저도 주소지가 강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면허증도 4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갱신되는 해였기 때문에 주소 변경하고 바로 면허증도 갱신했습니다. 4년마다 90불씩 내고 면허증을 갱신해요. 이게 60불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주소 변경하려면 주소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아파트 렌틸을 했으니까 계약서하고 은행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은행자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TD 뱅크 스테이트먼트하고 탠저린. 탠저린은 뱅크 피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주기를 쓰는데 주기를 갖고 갔더니 하나만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걸 내라. 그러니까 렌트. 그러니까 뭐죠? 아파트 계약서. 월세 얼마 언제부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전기 전화 뭐 이런 건데 룸렌트는 원래 그 계약서를 잘 안 쓰죠. 그리고 룸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포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하고 전기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랬고요. 게다가 전화는 요즘 랜드라인은 안 쓰죠. 다 뭐라고 그러죠? 핸드폰을 쓰죠. 저도 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동거인 자료로 대신 내라. 그래서 다행히 TD 트러스트가 조인트 아카운트였습니다. 이 뱅크 피 때문에 두 개만 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 동거인 자료로 해서 주소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 다운타운 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이동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밀린 숙제하고 온라인 시험도 하나 봤고요. 90분 동안. 제가 원래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행정학 두 과목을 들었는데 학계별로. 이번 학계에는 캐나다 학사과정도 세 과목을 더 추가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 스튜렌드 론을 상환하지 않고 이렇게 동결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학원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파트타임이라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풀타임 스테이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학사과정, 회원학 세 과목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인텐시브 코스라 보통 14주로 하거든요. 한 과목 하는데 인텐시브 코스는 7주 안에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숙제하고서 한숨 돌렸다가 다시 숙제를 하든 시험을 보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반으로 땡겨서. 이게 봄학기에만 그런 게 있어요. 봄학기하고 여름학기가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가을학기하고 겨울학기는 14주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봄학기는 14주짜리 일반적인 코스가 있고 7주짜리 인텐시브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두 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섯 과목이 아니고 일곱 과목을 수강하는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어쨌든 다 끝내긴 했죠. 그리고 갈 때는 집주인이 출근하는 길에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갔고 차로 가니까 12분 걸리더라고요. 6km 정도 됐는데. 그리고 돌아갈 때는 걸어갔죠. 원래 자전거로 탈 생각이었는데 자전거로 타면 24분이 걸리고요. 걸어가면 80분이 걸리는데 자전거로 왕복하면 50분이잖아요. 그보다는 차로 한 번 가고 돌아갈 때는 도보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갈 때는 도보로에서 80분을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로 왕복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서비스 뉴브론조에 의해서 주소변경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운타운에 갔는데 도서관은 다운타운 말고도 강북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한 3km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못 타고 걸어가기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강우 중에는 강북으로 가는 걸 했습니다. 3km니까 왕복으로 해봐야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왕복은 아니네요. 그냥 원웨이가 40분인데 40분 정도는 걸어갈 만하죠. 지금도 제가 뉴펀드랜드로 돌아왔는데 뉴펀드랜드에서 학교 가는 게 한 3km, 4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뭐 걸어 다니니까 2km인가? 어쨌든 한 30분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해서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프레딕톤 두 번째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내일은 제가 프레딕톤에서 나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3일 차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